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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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숫자 아네 나나나나나나나나나 한잔 두잔 아하하 저희는 지금 아미発출소에 와 있습니다 아미 태권도 아미 초등 총동문회 아미사 행복주택 진입도로 확장공사 매월 매주 수요일 아미동 방역소독 하는 날 아미 치안센터 아미 수예 정아 미용실 정아미용실 새아미 떡방앗관 아미기사 해장국 아미동 게스트하우스 아미동 새마을분여회 아미초등학교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이 상당히 쌉니다. 아미초등학교 아미초등학교에 왔습니다. 9시까지 들어올수있는데요 누구야? 토마스 여기 누구죠? 여기가 끼었다 누구에요? 여기가 끼었다 살려줘 살쪄서 못 지나가겠다 어떻게 나가는데? 니 별거 아니라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후니각TV의 후니각 토마스 저희가 오늘 아주 특별한 곳에 왔습니다 아미 프로젝트 두번째 이야기 바로 여기는 아미초등학교입니다 보시다시피 아미 배드민턴 올라가는 길 저희가 올라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츠기릿 기릿 BTS 너를 부르면서 살까? 아미 배드민턴 클럽 막혔다 전기통 할수도 있습니다 막혀있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미초등학교 뷰 뷰가 아주 좋습니다 왜 저러는걸까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아미 프로젝트 두번째 아미초등학교 방문을 해보았습니다 생각보다 뷰가 엄청 좋았구요 오늘 날씨가 상당히 춥습니다 다음에 더 핫한 아미 프로젝트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핫한 아미 장소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손이강TV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합니다 알러서 찍었냐고 알러서 찍었냐고 알러서 찍었냐고 아디따스 아디따스 맞아맞아맞아맞아맞아 내 숫자네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한잔 두잔 고양이